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. 북한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 등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 또 들어오는 내용 등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